보시게 되면 오늘 첫 번째 다루어야 될 그런 뉴스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보시게 되면 오늘 우연하게 방송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조선일보을 겁니다. 딱 두 가지 뉴스가 눈에 들어오네요. 자측 위에는 천하장사 출신 전 씨름 선수 재활병원 옥상에서 추락해서 숨졌다. 천하장사니까 씨름계에서는 가장 최고까지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참 이 기사를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정말 젊은 날에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던 분인데 안타깝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원로배우 남포동 의식 희미한 채 차에서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괌에 은퇴 여행을 갔다가 한국인이 총격으로 사망하다. 은퇴 여행인데 총격으로 사망한 겁니다. 자 이 보안관님도 오셨고 홍희라님도 오셨고 신데 이제 내용을 또 이렇게 보면서 있죠. 먼저 이제 머리에 서쳐 지나가는 그런 단상은 참 인생의 길고 짧은 거를 생을 마감할 때가 아니면 그 전에 사람이 어떻게 예단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사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천하장사 출신 전 씨름 선수는 이미 이제 성함이 이렇게 밝혀졌네요. 보니까 황대웅 씨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니까 현역 때는 강호동 씨하고 한때 이제 라이벌을 이룰 정도로 그러니까 씨름계에서 또 대단히 두각을 나타낸 그런 선수였던 거죠. 이 강호동 씨는 이제 이런 현직 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 방송인으로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자 이런 겁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병고 때문에 시달린 모양인데 뇌경색이니까 뇌경색 이니까 이제 아마 거동 같은 것이 불편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천하장사 출신 전 씨름 선수 재활병원 11층에서 추락사다. 인천 계양구네요. 계양구의 재활병원 건물 11층 옥상에서 58세네 황대웅 씨가 간병인이 그를 붙들려고 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다. 워낙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도 체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요. 이 황대웅 씨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두 차례 천하장사 여섯 차례 백두장사 타이틀을 따낸 아주 유명한 씨름 선수였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제 병을 얻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현직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씨름 선수 지망시험 가운데서도 천하장사 타이틀을 거머쥔다는 것은 거의 그 당대회를 풍미한 그런 씨름 선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결국은 병이 덮쳤으니까 병을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아마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삶이란 것이 이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사를 보시게 되면 남포동에 의식 희미한 채 차에서 발견 옆에는 술병과 잿가로 담긴 양동이가 있었다. 이분은 이제 80세입니다. 80세. 월로 배우시고 창령의 모텔에서 아마 그동안 거주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현직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생활고우 같은 것이 많이 덮쳤던 것 같아요. 창령군 부공면 창령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차 안에 사람이 혼자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이분이 남포동이신데 남포동 씨는 영화 투캅스 투 쓰리 등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여러 편의 영화의 줄이란 원로 배우고 사업 실패 또 사기 같은 걸 당했겠죠. 그동안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인기를 누리신 분이네요. 저희들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 분이고 80년대 감초연기 전문 배우였고 10년째 모텔 생활 중인 권항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 가족들도 다 이렇게 뿔뿔이 허터지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 평탄치 않았고 시련과 실패 어김없이 사업 실패 사기가 다르죠. 사기와 질병의 고개를 넘고 팔순을 바라오는 배우 남포동 씨는 경남 창령의 한 모텔에서 10년째 생활 중인 권은 이렇게 막 굉장히 생활이 이제 많이 어려운 거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이제 몇 분이 이제 글을 남긴 걸 한번 읽어보니까 과거에 잘나갔던 스타들 중에서도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년의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홀로 쪽박에 생활하는 불쌍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노력해서 되는 일들이 많지만 때로는 전혀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시니까 사자성어 가운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관 사정에 사람의 관은 뚜껑을 덮은 후에야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개관 사정인 거죠. 소년급제가 아주 굉장히 어렵게 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참 그 삶의 불확실함 또 삶의 뜻없음 삶의 위험함 이런 것을 이제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사는 게 조심조심 주의해서 잘 살아야 되죠. 이런 이야기는 뭐 하기가 쉽지만 사람이 좀 어렵게 되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어쨌든 참 많이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